오늘은 전기포트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방법 두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식초를 준비해줍니다. 물때는 대부분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산성성분인 식초를 사용해주시면 때를 분해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준비한 식초를 커피포트 안에 넣어주시구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밑면이 자박자박해질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었으면 깨끗한 물도 커피포트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구요. 스위치를 올린 뒤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혹시나 물을 끝까지 안 채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뜨거운 수증기만으로도 깨끗하게 소독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스위치를 끄고 20분간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나 소독된 식초물은 따라내주시구요. 식초 냄새를 없애기 위해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참! 커피포트를 소독하실 때 수저를 같이 소독해주셔도 좋을거에요. 깨끗하게 청소된 커피포트는 마른 행주로 잘 닦아주시구요. 안을 확인해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커피포트의 겉면은 물티슈로만 닦아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광이 살아나지 않아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겁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서 닦아보시면 정말 새것같이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커피포트의 밑판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시구요.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코드를 뺀 뒤에 이쑤시개를 사용해보시면 아주 편하게 닦으실 수 있을거에요. 오늘은 커피포트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